안녕하세요. 제이스리무진의 추한종 부장이라고 합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이스리무진에서 썸머 프로모션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1년씩 걸리는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량을 오직 10대만 휴가 때 바로 타실 수 있게 저희 제이스리무진에서 썸머 프로모션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여름맞이 썸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썸밋, 비즈니스 7, 비즈니스 9에서 어떤 옵션들을 제공해주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시간 나실 때 들리셔서 지금 하이브리드로 계약하시면 이번에 휴가 가실 때는 충분히 차를 타고 가실 수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즉시 출고, 그리고 저희 가능하니까 오셔서 차도 구매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서비스도 받아가시고 물도 하나 받아가시고 제이스에 놀러 오세요. 아 아 아 제가 저기 아 네 제가 깜빡했는데 저희가 그 이 프로모션 준비한 게 그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에 좀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한테 그런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JS를 알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옵션의 장점을 최대한 느껴보시기라고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놀러 오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비즈니스 9을 구입을 하시면 180만원 상당의 오토 사이드 스텝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비즈니스 7을 구입을 하시면 오토 사이드 스텝과 은하스 무드 등 그리고 방음방진 총 680만원 상당의 옵션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밋이라는 제품을 구입을 하시면 오토 사이드 스텝, 은하스 무드 등 전체 방음방진, JS 그릴까지 해서 800만원 상당의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홍진픽보다 하나 더 하나 더 JS 여름 썸머 프로모션 서밋 무상 옵션입니다. 아주 이뻐요. 아주 멋있고 아주 좋아요. JS 7월 한 달 놓치지 마시고 빠른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JS 리부진의 수환정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